뛰어보자고 반대로 돌면서 천천히 천천히 걔 보면서요 어디까지 가 어디까지 천천히 보면서 그렇죠 예 성공 한 번에 성공 한 번에 성공 배티가 잘하네 거기서 반대로 이렇게 돌아야죠 이렇게 돌아야죠 발로 막지 마세요 기다려주세요 억지로 발로 블록킹하거나 푸쉬하지 마세요 계속 고고고고고고고 계속 고고고고고 다운 개 보면서 개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엄마 머리 밀까 머리 밀까 예 됐습니다 보면서 같이 얼굴 마주 아이콘택 하면서 그렇죠 반대로 그걸 또 헷갈렸어 그쪽으로 보는 게 아니죠 이쪽에 다시 어떻게 핸들링 해야 될까요 여기서 반대로 돌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도는 거예요 그렇죠 역방향으로 눈 아이콘택 하면서 아이콘택 하면서 역방향으로 그렇죠 쭉 데리고 드라이브 예 성공 알아서 가 알아서 가 이제는 아이콘택 보면서 얼굴 보면서 그렇죠 역방향 걔보면서 걔보면서 찬이 체리가 알아서 했어 잘했어요 얼굴 보면서 서로 아이콘택 하면서 아이콘택 하면서 그렇죠 역방향 역방향 그렇죠 예 성공 고고 아이콘택 그렇죠 역방향 예 성공 아이콘택 걔를 안 봤어요 보이시죠 이제 뭐가 문제인지 핸들링에 늦었죠 스텝 꼬이는 거 보이죠 여유여유 여유여유 여유 걔랑 같이 댄스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유있게 하니까 훨씬 낫잖아요 여유여유 예 예 하이치 힘이 윌問 자 연희 하이팅 뭐지 차분히 자라ures 차분히 자라 역 반대로 그렇죠 천천히 이리 돌았어요 걔를 보면서 너무 빨리 돌았어요 위치도 안 좋아요 저쪽에서 완전히 빠져나가세요. 완전히 빠져나가세요. 4번에서 빠져나가서 더 나가세요. 거기서 돌리셔도 돼요. 거기서 돌리셔도 충분히 시간이 나와요. 지가 알아서 가. 지가 알아서 보면서 천천히 가지고 확 뛰어나가세요. 먼저 뛰어나가세요. 그렇죠. 천천히 가요. 예이. 잘하네. 예이.